네 넌 어디서 낳은 만둣고기야? 아줌마가 어제 사왔어요? 아니요 어젯밤에 언니가 갖다 줬대요 맛있냐? 네 그게 다야? 조금만 만들었대요 어서 식사하세요 국식어 예 그거 하나만 여기다 놔봐 맛만 좀 보게 됐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때 내가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ㅋㅋ